미츠와 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미츠와 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미츠 샌드 크레이커 레몬 맛이예요. 레몬 맛이예요. 상큼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소금이 조금 묻혀있고 이렇게 레몬이 들어있고 젤리도 먹어볼게요. 젤리는 이마트 젤리에요. 사과맛은 상큼한거 좋아해서 젤 젤 젤 젤 젤 젤 젤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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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젤리 젤리 밀어침이 절로 나옵니다 실방을 못했어요 너무 얼굴이 부어서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려서 젤리 먹방 그리고 리츠 르 르 르 르 르 르 젤리를 리츠하고 올려서 레몬맛 리츠 사과젤리 사과젤리 시원하고 상큼하고 바삭바삭하고 여러분들 리츠 사가지고 이마트 노브랜드 젤리랑 이렇게 먹어보세요 새콤달콤 맛있어요 음 으음 맛있다 되게 젤리가 탱탱해요. 사과젤리. 전 여기 있어요. 뼈링이. 루츠하고 사과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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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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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요네즈 리츠 레몬 얘는 사과젤리 마요네즈 리츠 사과젤리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도 맛있게 먹어보세요 벌써 다 먹었죠? 사과젤리 여기다 사과젤리를 얹어서 너무 맛있어 돌리고 여러분도 맛있게 젤리를 먹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돌리고 돌리고 좋아요 구독 돌리고 좋아요 구독 돌리고 돌리고 맛있어요 안녕 맛있게 먹어봐요 안녕 padre 시청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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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